도깨비 할매 도깨비 할매 봉운동에서 모르는 사람이요 문제적 인물 도깨비 할매요? 민원 봉사과입니다 민원씨 이 서류가 이제 다음에? 아니 무슨 민원을 놓아놓기까지 과거냐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증거자료 자그마치 8천 건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?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왔는지 번호표 있으세요? 번호표? 4번 민원인 분 앞으로 자주 보자 Let's hang out sometime There are lots of great places 다 영어 좀 가르쳐줘 네? 저 못합니다 제니퍼님? 잘 민원을 좀 넣으시지 아 영화학원 다니시면 되잖아요 What's up? What's up? 예 좋아세예 제니퍼? 그래요 제니퍼 네? I am going to get some coffee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고맙습니다